자 모의고사 문항 1번 문제부터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관람차, 바이킹, 기차인데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바뀌는 것을 골라라. 속력은 이제 빠르기를 말하는 거고 운동방향은 방향이 바뀌는지. 얘는 운동방향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빠르기가 일정해요. 그럼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둘 다 바뀌는 건 아니고 바이킹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멈추고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멈추고 얘는 속력과 운동방향 모두 바뀌네요. B는 맞고 C, 직선 레일에서 빨라지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겠죠. 그래서 둘 다 바뀌는 거는 B밖에 없네요. 답은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죠. 플러스 방향으로 5분의 15니까 3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15죠. 2분의 15 즉 7.5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기역부터 볼게요. 0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는 15까지 갔죠. 맞습니다. 직선상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위치가 15라는 거는 직선상으로 15미터 갔다는 얘기죠. 속력은 3초일 때랑 6초일 때랑 3초일 때는 3미터 퍼 세컨드 6초일 때는 7.5미터 퍼 세컨드니까 속력은 3초일 때보다 6초일 때가 더 크죠. 니은 번 틀렸고 5에서 6초까지 등속도 운동한다.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빠르기가 7.5미터 퍼 세컨드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기억, 티그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석이 붕 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가 B를 밀어낸 거겠죠. 예를 들면은 NS, NS 이렇게 같은 극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서로 밀어내는 거죠. 다른 극이었으면 뚝 붙었을 텐데 밀고 있으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공중에 붕 떠서 정지해 있다. R자 힘이 0인 상태죠. 힘이 있으면은 가속도 운동을 할 텐데 정지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 속도가 0으로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R자 힘은 0이 다 맞고요. 니은 번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과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과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죠. 작용, 반작용이다. 맞습니다. 디귿 번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한 번 볼게요. 여기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 B의 중력 B는 질량을 small m A는 질량을 large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자기력이 있을 거고요. F라고 할게요. 작용, 반작용으로 B도 A를 밀어낼 겁니다. 자기력 그 다음에 A 자신의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떠받치는 바닥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수직항력 힘의 크기 N을 물어본 거죠. 얘네 둘이랑 N이랑 같아야지 평형이겠죠. 위쪽으로 수직항력 아래쪽으로 자기력 플러스 Mg 그래서 중력보다 자기력만큼 크다. 라고 해야 맞는 게 되니까 중력 크기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ㄱ, ㄴ, ㄷ 다 맞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 문제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계속 이렇게 변하고 어떤 순간의 속도는 접선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속도가 계속 변하는 건데 왜 속도가 변하냐면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만류 인력이 있죠.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90도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자, ㄱ번 인공위성의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는 방향까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한 속력이긴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게 되면 속력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속도는 바뀌었다라고 해야겠죠. 속도는 방향까지 같아야 돼요.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방향도 같아야 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속도 일정하지 않다. 우리 1번 문제에서 본 관람차랑 비슷한 거죠.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ㄴ번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90도죠. 방향 운동 방향이 이쪽이고 접선 방향이고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 방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90도 방향이다. ㄷ번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기는 힘의 크기와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긴다. 주어 목적으로 바꾸면 인공위성이 지구를 당긴다. 작용 반작용 힘이죠. 동일합니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동일하다. 자, 그래서 답은 ㄷ만 맞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